그런데 다양한 글꼴의 한글 모델링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조금 방법을 바꿔서 하면 됩니다. 한글을 내가 원하는 글자를 쳐서 하나의 그림 파일로 먼저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글이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글꼴을 내가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겠습니다. 글꼴이 두껍고 클수록 모델링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얘를 하나의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하면 글상자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그림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그림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 그러면 그림으로 저장한 다음에 자 그림 파일을 SVG로 변환하는 거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요. 픽 SV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요. 여기에서 업로드 픽처죠. 내가 아까 만들었던 그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SVG 파일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사진이 너무 커서 변환이 안 된다고 나오면 사진을 줄여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시 그림으로 저장 업로드 픽처 누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파일 한글을 그림으로 만든 거를 올려줍니다. 자 필터 원하는 필터 바꿔서 나오는 모양 확인한 다음에 글자가 굵고 이렇게 커야 잘 나와요. 다운로드 SVG 해서 SVG 파일로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틴커 캐드에서 자 여기서 가져오기 SVG 파일로 변환한 파일을 가져와줍니다. 글자가 굉장히 큰데 크기를 줄여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기 자 그러면 한글도 이렇게 하나의 모델링 파일로 그림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가져와서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가져오면 얘도 얘도 솔리드 형태로 사용하거나 또는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모델링에 자유롭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와 폰트를 그림 파일로도 만들어서 모델링에 한번 이용해 보세요.